한국국토정보공사 방송 보러 왔어? 응. 업체에서 김지란을 고정호스트로 정해달라는 연락이 왔어. 잘하고 있는 거 맞아. 들어가 봐. 강희수. 네? 사모님 일로 본부장님한테 혼났다더니 그 일 때문에 어떻게 이러는 거야? 아니에요. 뭐야, 그럼? 대답해. 회사에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나 만들고 걱정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. 또 죄송해서 타령이야? 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렇고 죄송하다는 말 정말 싫어하거든? 그러니까 자제해. 죄송할 일 만들기 전에 선배들한테 미리 묻고. 알겠습니다. 신경 쓰이게 아침부터 내내 고개 떨어뜨리고 있지도 말고. 신입의 기본은 팔팔한 건데 뭐야. 일하는 분위기 늘어지게. 죄송합니다. 저희 시어머님께서 허브를 참 좋아하시거든요. 허브가 몸에 그렇게 좋다더라 언제나 말씀을 하셨는데요. 허브 성분이 함유된 이 기특한 이거. 어머니께 꼭 쳐드려야겠어요. 어머니 좋아하실 게 벌써 눈에 사는데요. 저희 시어머님께서는요. 아침 저녁으로 스킨, 로션 따로 나눠 쓰는 거 상당히 귀찮아하시거든요. 그런데 이건 하루 중 아무 때나 써도 되니까 좋고요. 저희 시어머님께서는요. 아침 저녁으로 스킨, 로션 따로 나눠 쓰는 거 상당히 귀찮아하시거든요. 그런데 이건 하루 중 아무 때나 써도 되니까 좋고요. 또 우리 어머님 민감하신데 피부 자극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여러분께서도 내 얼굴 주름만 지울 생각 마시고요. 어머님께도 꼭 하나 사드리세요. 그렇다고 친정어머니만 챙기지 마시고요. 시어머님께도 꼭 사드리셔야 돼요.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해라. 너 시집 와서 나 양말 한 짝 사줘봤어? 어머님 이따 갖다 드릴게요. 안 가져 오류관 해봐라. 어머님 주름은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. 속이나 썩히지 마셔. 마음의 주름은 어쩔 거니? 너 때문에 생긴 마음의 주름은 어쩔 거야. 좋아 아주. 너무 떠들어서 귀가 울렸나?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러워. 엄마가 방송 보시고 한마디 하신 거 아냐? 설마요. 그냥도 제 얼굴 보기 싫어하시는데 방송까지 챙겨서 보셨겠어요? 그거야 모르지. 그럼 진짜 하나 갖다 드려야 되는 거네? 그랬으면 진짜 당연히 하나 드려야 되는 거 아냐? 진짜인지 가짜인지 소비자들이 모를 거 같아? 제가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데요. 그걸 어떻게 알아요? 제란 여사 일어섰다. 오늘 진짜 화려하게 일어섰어. 아니 시어머님 소리를 어떻게 생각했어? 시어머님 소리하고부터 매상이 완전히 일직선이야. 추소사. 진짜야? 야 이거 방송 끝나고 자동 주문 전화까지 난리야 난리. 어머님 계속 써먹어야겠다. 아 그래 그래 그래. 인터뷰도 따자. 몰라. 직접 말해. 뭐 매출을 위해서라면? 카달로그 나와대요. 다 했어? 혼자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오셨어요? 회의실로 뭐 이래. 카달로그 나와서 본부장님 회의한대. 최근삼 대리가 시작하지? 네. 그럼 지금부터 새 카달로그 및 상품 개발 프로젝트 제1차 평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 전략개발팀에서 조사한 모니터 요원들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. 간부 및 직원 그리고 소비자 모니터 요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희의 기대에 못 미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. 10점 만점에 평균 7점이었고 대부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. 개선 요구 사항 중 가장 많은 건 뭡니까? 네. 세련되고 심플한 점은 기억에 남지만 좀 더 화려한 색감과 풍성한 구성이 요구된다는 점과 보존성을 높이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. 보존성을 높이는 작품이라는 게 뭐죠? 네. 카달로그 속의 작품을 액자에 넣어서 계속 보고 싶을 정도가 돼야 사진 대신 미술 작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래야 상품 개발 후에도 구매 의사가 생길 거라는 그러한 의견입니다. 그럼 일단 석현 선생님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은 최근삼 대리가 하고 네.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. 그 소비자 선호 색채 및 패턴에 대한 보고서 작성 브리핑은 죄송합니다. 전화기가 꺼져있어.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. 네. 셋, 너희도 죽지 마 신입대는 다 그런 실수도 하고 그러는거야. 그러니까 신입이지, 그치? 오늘 좀 정신이 없나봐요. 아까 방송에도 그래서 내가 주의 줬는데. 아까 나가서 몸으로 해놓지 그랬어. 왜 안 했는데. 팀장님 말씀 듣다가 잊었어요. 팀장님 잘못이구만. 에이, 팀장님 나쁘다. 하필 왜 그때 새싹한테 말을 시켜서. 근데 누가 그렇게 전화를 해야 된거야? 사모님이요. 얼른 통화해봐. 철사! 통화했어? 아니요. 안 받으세요. 이따가 나랑 찾아뵙자. 어차피 선생님한테 가야되니까. 네. 신입. 네. 회의 중에 핸드폰 매너. 오늘 뼈저리게 배웠으니까 말 안해줘도 돼. 그 말 하려는 거 아닌데요? 그럼 뭐? 꼬리 어째냐? 꼬리 아홉 개. 다 잘려나간 거 같아서. 제초제 매겼냐? 네? 풀이 다 죽었잖아. 새싹이 시들시들. 뭐 하는 거야? 새싹 죽일까봐 봤어요. 지금 새싹 걱정할 때요? 그게 다 연결이에요. 뭐? 사모님이 계속 문자하고 전화한 거래요. 사모님 심기 불편해지면 선생님 재작업하기 힘드시잖아요. 다시 한 번이나 식상하신院. 그래서 진짜 이 님은 무슨อกzhouВО요. 정말 행복합니다.